음 가슴속 한구석에는 배그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올 용기가 안 났었대 코끼리한테 시비 걸다가 죽어버렸다 코끼리한테 시비 걸다가? 응 코끼리한테 시비 걸다가? 다시 내 시체를 가지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나왔어 아 형이 죽었다고? 아이고 피해하네 형 말하지 그랬어요 나 형 무슨 뉴스 본 줄 알았잖아 무슨 말레이시아에 코끼리 그런 거 하는데 왜 발끈을 안 해 형 왜 흡수해버려 내가 하는 욕을 새끼야 나다 이렇게 해야지 형 나라고 왜 말을 못해요 깜짝 놀랬어 니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거 같길래 했군요 1인칭으로는 안해요 형 나 1인칭으로 형들한테 욕은 안하지 방금 내가 개새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? 짝놈의 새끼가 왜 코끼리한테 댄벼? 응 짝놈의 새끼라 했지